아래 진영 니달리 정글로 출발합니다 템 사고 상대는 지금 마이 정글 니달리 대 마이 가보겠습니다 4시 20분인 반갑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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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덫을 깔아야되요 추천한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천 한번씩만 해주세요 여기서 덫을 또 깝니다 와이크 CM5010 씁니다 뷔 뷔 뷔 뷔 뷔 멀 뷔 아 어? 야 왜이래 왔다갔다하고 뭐야 이거 정글링 괴판이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뭐야 이거... 아 못잡았잖아 이거... 아 이거 창만 맞았으면 적어도 다 잡았는데... 까비... 일단 불을 아직 못 먹었죠 빨리 불을 먹으러 가자 아 울러프 갑자기 여기 왜 와... 굉장히 어이가 없구만... 아 이거 뭔데 진짜... 아... 아 진짜 이거 뭔데... 아 블루 다시 가져왔다... 아니 무슨 일러텔을 타... 경기 굉장히 이상합니다... 어 나는... 울러프가 정글인 줄 알았어 진짜... 이 정도면은 뭐 의심할 만하지... 멍룡인이 왔습니다... 이거 이거 사오고 가자... 울러프가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... 나를 완전 말려 죽일 셈인가... 지금 마이는 이... CS 차이가 나랑 두배가 나네..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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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우와... 뭐지 진짜 게임이... 와 이해할 수가 없을... 없게 흘러갑니다... 정말 상상도 못하게 흘러가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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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정글링 속도는 거의 미쳤기 때문에 일단 정글 돌자. 안녕. 올라프 저게 군이 사기구나. 어 개사기구나. 물언니 욕쟁이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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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부리다가 뒤지고 뭐 이런거지 뭐 와 힐썼는데 아 이게 왜좋아 아 자꾸 무리하네 어? 뭐야 이거 뭔 데스그랩이야 이게 와 최악의 데스다 이거 와 와 날전보은 이만하십니다 아 또 죽겠는데 큰일인데 진짜 게임이 뭔가 약간 구질구질해 게임이 약간 구질구질해 아 아씨 내가 먹어야되는데 아 먹을 수 있어졌네 아니 그 이즈리얼 궁을 왜 써 하아씨 어이없네 형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팀을 못 믿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지 마취 비금 연락 아 렉 렉 렉 렉 렉 렉 저 렉 아 멈 로 윗 렉 렉 렉 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았다 와 야 이걸 왜 아니 2대1을 지냐 와 너무하지 않냐 2대1 지는 거는 야 혼자 쬐면 어떡하냐 난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먹었네 먹었네 음 그런건 아닐걸 그건 아닐걸 탑 그냥 개망했네 야 11대12네? 난 개망한 줄 알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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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고 일단 영급 가자 일단 영급을 가고 봐야지 일단은 뭐 그래야지 뭐 일단은 바텀은 게임 끝났고 탑도 게임 끝났고 믿음만 미친듯이 가자 게임이 끝난 곳이 너무 많아 지금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야소 믿는건 야소 너뿐이다 어 너뿐이야 진짜 파이팅 해보자 아 첫번째 용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 지금 뭐 먹었어도 뭐 달라진건 없었겠지만 나이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득 봅니까 나이스 이걸 이득을 보네 여기에서 우와 이걸 여기서 이득을 보네 마이 어디였어 죽어 역시 뭉쳐야 산다 어 역시 뭉쳐야 살아 흩어지면 죽어 방금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 마이 정글먹는다고 안왔나 마이 아래쪽 내려가면 그냥 여기 정글 없는거 같은데 없네 다 처먹었네 아 82개 와 쟤는 진짜 정글만 처먹네 정글만 처먹어 네보다 10개 앞선다 용났네 어 이거 이제 죽으면은 바로 용인데 죽었네 아 왜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얘는 답이 없네 그냥 아 쟤가 제일 답이 없어 진짜 아 그 궁 한번 쓴거 아 궁만 써 궁만 아무것도 안하고 평타 치는걸 못봤다 아아 알리가 막네 아 아 안되는데 용 챙겨야되는데 용을 챙겨야되요 야금야금 15대15인데 이거 별로 어 유리해보이지 않습니다 평등해보이지가 않아 불리해보여 어 야 내가 이거 두개 왜 샀냐 나 미쳤나 나 용겁 있는데 이거 왜 샀지 개 망했네 멘탈 나갔나보네 나도 이거 투영겁 각이다 이거 어 무릎같이 야씨 이런 실수는 진짜로 한 300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나오네 어울리 막았습니다 이걸로 뭘 살수있지 야 이걸로 뭘 살수있지 하하 하하 씨 살신울 없어 이것도 다 죽었다 아 투패궁이 있는데 마이가 왜 여기있냐 뭐야 이거 여기 있다가 들어갔네 나갔네 야 이걸로 살수있는거 연거밖에 없나 큰일 큰일이네 마이는 왜 저기있냐 지금 저기 타워 없는데 마이는 왜 저기있냐 지금 자 세번피하구요 백번피할지가 궁금하다 어 자 한번 네번피하구요 흐흐흐흐흐 도끼 창대 도끼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아무도 안갔네 아 아 가서 죽었구나 야수 또 어 마이가 이때 와가지고 마이 마이 이 폰 2차까지 깨면 이거 마이 마이 저기있네 또 죽었네 쟤 아 얘는 그냥 여기서 죽는게 일이네 진짜로 여기서 죽는게 일이야 아 흠 흠 흠 만둥이 막았습니다 용이 또 50초야 용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건가 쟤는 또 저기 죽겠다 아 또 이게 돼있네 흐흠 빡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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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룸에 힐을 블리치한테 주고 있냐 나도 살기..나도..살..아까죽겠는데 와..씨 뭐야 이거..와.. 와..이거 뭐야..조각이네.. 히어 그대로.. 됐다 2차 밀자..아.. 야 혼자 쬐면 어떡해..야쏘이야.. 보이자마자 싸울 준비를 해야지 아 쥐 혼자 쬐고 있어..우리 다 죽어가는데.. 다 쓸리는데.. 아 이거 바론가네.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. 아이니..싶달리 막았습니다.. 또 정글 한번 다시먹자.. 레벨 15.. 아.. 와 할리.. 아 근데 바로는 굉장히 큰데 바로는 좀 아니지 않냐 뭔 딜이야 이거 아 또 죽구요 다 죽어요 그냥 그냥 죽어 자 시야 한번 먹어보자 시야 먹으러 가다가 뒤질 것 같긴 해 방금 막았네 이거 일단 버텨야지 뭐 음 버티자 마이 CS 왜 6 저래 뭐야 이거 나랑 두배 차이나는데 뭐지 AT AD는 이제 탑 탑리 달리 할 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짜 알리 개사기다 아무리 생각해서 다 잡아 아 뭐해 아 일부러 아 이래서 그냥 킬 다 처먹어야 돼 아 씨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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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맵불 총신이 어디죠 지금? 이거 억제기 죽였다 아니 쉘은 왜 여기 있는거지 대체? 다 밀리고 있는데? 탄만 봐 그냥 탄만 미친듯이 보는거야 올라프는 계속 내려오는데 억제기는 지켰네 됐어 그러면 잘했어 할만큼 했어 그만해 이제 할만큼 했어 이제 어어 할만큼 했어 아니 플래시 으응 용가자 용 용가자 용 용 바로잡을 수 있어 이거 마이 20초네 10 20초니까 어어 가능하다 빨리 가자 아 진짜 알리스타 계속 몸으로 쳐막네 아 짜증나게 뭐야 몸빵 이거 등치 등치 산만해가지고 등치 산만해가지고 큰일인데요 이거? 이거 어떡하지? 나 그냥 미친듯이 딜탱 갔어 지금 우리 조냐 가야되는데 이지랑 같이 포킹하면서 살리면서 알리 들어오는거만 좀 어떻게 좀 어 알리 알리랑 마이 들어오는거만 좀 조심하면은 웬만하면 버텨야돼 진짜 들어가면 안돼 나는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빨리 땡기지 말아줘 빨리 땡기지 말아줘 어 어 야 풀 빠지면 안되는데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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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. 마이 미치... 마이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미쳤어... 먹이래... 좋네... 음... 역측이 날라가고... 박사입니다... 이 역측이에... 바론까지... 이거는 뭐... 좋네요... 이길 수가... 없네요... 한 번만 싸우고 끝내자... 한 번만 싸우고 끝내자... 아...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... 수고하셨습니다...